1억 원 정도 하는 포르쉐 박스터를 타는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거지들이나 타는 차, 법방하는 여자들이나 타는 차랍니다. 용찬우는 포르쉐 912를 몰고 다닌다고 자랑했습니다. 혹자는 성공파리를 위해 용찬우가 돈 자랑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용찬우가 나르시시스트이기 때문에 돈 자랑을 즐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용찬우는 돈 자랑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용찬우가 포르쉐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용찬우처럼 자랑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또는 용찬우처럼 남들이 자랑으로 받아들이지만 자신은 자랑을 의도한 것이 아닌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버크셔 912를 소유하고 있다면 인증사진이나 동영상을 분명히 올렸을 텐데 그것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용찬우는 계약한 것은 맞는데 아직 차를 인도받지는 않은 상태에서 몰고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또는 포르쉐를 인도받은 미래의 용찬우나 멀티버스의 용찬우에게 Identify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포르쉐의 계약, 취소, 연기 과정에 대한 용찬우의 해명이 매우 수상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포르쉐를 사본 사람들에 따르면 용찬우가 들려준 말이 통상적인 포르쉐 구입 과정과 많이 다르답니다. 포괄적으로 또는 애매하게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것이 습관인 용찬우는 신남성연대의 팟캐스트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스톡 차량을 계약했는데 공교롭게도 포르쉐 직원의 실수로 이중 계약이 되어서 인도가 늦어졌답니다. 용찬우에게 속아서 헛걸음을 할 리스크도 감당하지 못하는 쫄보 흑자 헬스를 조롱했던 용찬우답게 아주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이야기함으로써 포르쉐로부터 고소당할 리스크를 용감무쌍하게 감당했습니다. 아무리 용찬우의 말이라 해도 이 해명이 사실일 가능성이 99%는 된다고 봅니다.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구경꾼들을 위해 파스칼의 도박과 비슷한 현 상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용찬우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용찬우의 진실된 해명이라는 보기 드문 광경을 구경하게 되었으니 개이득입니다. 용찬우의 해명이 뻥이라면 포르쉐의 고소라는 훨씬 더 보기 드문 구경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울트라 개이득입니다. 어느 쪽이라도 구경꾼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포르쉐 계약 의혹에 대한 용찬우의 해명은 신남성연대에서 무려 1시간 26분으로 편집한 용찬우 팟캐스트의 유일한 실질적 성과로 보입니다. 경애하는 용찬우 황제의 폐하 이제 나머지 99%만 해결하면 재기할 수 있습니다.